장마철에 찾아온 나그네 충청도에 유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낙방했는데 할일없던 차에 마침 개성의 명승지와 유적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개성으로 가 이곳저곳을 누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성안을 한가롭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길가 어느 집 대문 아래에서 비를 피해야 했습니다. 비는 한참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고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심란해하던 중 비를 피하던 대문 안쪽에서 한 어린여종이 불쑥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온 손님인지 모르오나 빗줄기가 예사롭지 않으니 안으로 들어와 좀 쉬시랍니다. 유생이 물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댁이며 바깥도는 안 계시느냐? 주인님은 행상을 나가서 외지에 계신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간 길손이 안으로 들어가서야 쓰겠느냐? 들어오시라는 분부가 있었으니 꺼리지 마십시오. 이리하여 유생은 여종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체에는 스무살 남짓 때 보이는 자색이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태의 유생은 혼이 날아간 듯 정신이 아찔해졌고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유생을 모셔 안으로 들라했습니다. 비를 피해 오래 서 계신 걸 보고 마음이 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선을 무릅쓰고 들어오시라 청한 것입니다. 그 말에 유생은 공손한 태도로 살아했습니다. 애초 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리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소. 인사를 마치자 저녁상이 나왔고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촛불을 밝히고 와주앉아 한참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둘 사이에 정분이 싹 텄습니다. 슬금슬금 어깨를 대고 무릎을 붙이더니 급기야 왕껏 서로 껴안고 잠자리에 들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튿날에도 유생은 이집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 열흘이 되어 갔습니다. 한편 이집의 주인인 상이는 행상을 나갈 때 이웃에 사는 한 친구에게 자기 집안일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해 놓았습니다. 부탁받은 친구는 집에 매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 집에 머물고 있던 유생의 행적이 판로 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친구는 이런 기미를 알아채고 얼른 상인에게 사람을 보내 사다리 났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통지했습니다. 기별을 받은 상인은 밤을 마다하지 않고 내달려 돌아왔습니다. 개성에 도착하니 이미 삼경이 지난 때였습니다. 상인은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 밤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창으로 안을 엿보니 자기 아내와 한 젊은이가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방문을 밀치고 쳐들어갔습니다. 불시에 들이닥친 남편을 본 아내는 얼굴이 화약해 질렸고 유생은 기겁하여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너는 웬 놈이기에 감히 남의 집에 쳐들어와 내 아내와 이러고 있는 게냐 유생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대강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상인은 눈을 불아리며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상인은 주머니를 뒤져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를 거역할 수 없는 아내는 그 돈을 받아 밖으로 나가더니 술과 고기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술을 따르게 하여 마시던 상인은 한 잔을 유생에게 건넸습니다. 곧 죽을 놈이지만 한 잔 마시거라 그러면서 차고 있던 칼을 꺼내 들고 고기를 베어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팔끝에 우기 한 조각을 꽂아 유생에게도 건넸습니다. 유생은 술을 받아 마시고 입을 내밀어 고기도 받아 먹었습니다. 상인은 술 석 잔을 내리 들이켜고는 소리쳤습니다. 내 이 칼로 당장 내놈 모가지를 잘라도 시원치 않으나 목숨이 불쌍해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당장 여기서 꺼지고 근처에 얼신도 하지 말거라. 상인의 말에 유생은 백배사 제한 다음 쥐구멍 찼듯 달아나 그 길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생이 사라지자 상인은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년이 이제 죄를 알겠느냐? 그러자 아내는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당장 내년을 죽여 죄를 물어야 할 것이나 사람 목숨을 결단내는 게 어디 그리 쉽더냐? 지금은 내 머리를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만약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가는 갈기갈기 찢어죽이고 말 테니 그리야 할 거라. 아내는 재차 머리를 바닥에 대고 사죄했습니다. 상인은 그런 아내에게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라고 이른 다음 곧바로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친구에게 사람을 보낸 사연을 물었습니다. 이에 친구가 답했습니다. 이리하여 상인은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을 때라 대문과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라하여 안채로 들어가니 아내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사사치 뒤졌으나 고요할 뿐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잘못 듣고 경솔이 말했나 싶어 멍한 표정으로 민망했습니다. 이에 상인이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자네가 잘못 들은 듯신내 그렇다고 미안해하지는 말게 이게 다 자네와 나의 우정이 돈독하다는 증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일이 의심되면 당연히 연락을 주는 것이 상책이지 그러니 그리 자책하지 말게 젊은 아내를 혼자 두다 보니 항상 신경이 쓰인다네 이번에 잘못 알랐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전처럼 잘 살펴주게 친구는 상인의 진정성 있는 말에 감격하여 외려 고마워했습니다. 상인은 친구를 돌려보내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다시금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 남편의 위협을 받고 용서도 받은 터라 다시는 단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생은 이듬해 본 과거에 급지하고 몇 년이 지나 황해도 한 고을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백성이 찾아와서 자기 아비가 상인 송아무개와 다투다가 맞아 죽었다며 총살을 벌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송씨는 수령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서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수령도 모르는 척하며 송씨에게 사건의 경의를 물어보았습니다. 송씨의 말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이 송씨에게 거금을 빌렸는데 기한이 넘어서도 갚지 않았고 미안해 하기는커녕 돈을 떼먹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령은 송씨를 감옥에 가두고 살인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차에 출발을 알리는 나팔이 세 번 울렸을 때 수령은 갑자기 출발을 중지시켰습니다. 내가 갑자기 두통이 나서 머리가 어지럽구나. 날도 곧 어두워질 테니 내일 아침에나 가야겠다. 그러고는 그날 밤 통인 가운데 신복 하나를 은밀히 불러서 일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각별하게 여겨 깍듯이 예우했다. 하니 너도 나를 위해 아주 곤란한 일을 좀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 사도께서 소인을 집안 식구처럼 대해주시니 그 은혜야 예사로운 게 아니지요. 물부린들 피하겠습니까? 혹시 오늘 아무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걸 들었느냐. 네. 들었습니다. 하면 너는 오늘 밤 몰래 그 마을로 가서 시신을 빼내 돌을 매달아 마을 뒤편 방 중에다 던져버릴 수 있겠느냐. 명대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령은 추가로 이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갈 때 읍내에서 큰 개 한 마리를 잡아 짊어지고 가거라. 가서 안치한 송장과 바꿔치기하되 이불로 덮어 시체 모양으로 해두거라. 날이 밝기 전엔 모두 처리하고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절대 입받게 내지 말아야 하느냐. 명을 받고 물러난 통인은 과연 새벽략에 돌아와서 분부한 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령은 통인 덜어 물러가 대기하라 하고 즉시 일어나 행차채비를 서두르도록 지시했습니다. 황극피 마을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수령은 형리에게 검시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검시하러 들어간 형리가 금세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괴상한 일이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죽은 개 한 마리가 이불에 덮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령은 깜짝 놀라는 척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고는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형리의 말대로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불러 다시 캐물었습니다. 내 아비의 시신을 어디에 감추었느냐. 죽은 개를 아비 시신이라 하니 이는 또 무슨 수작인가. 아들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정신이 혼미해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한참 뒤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친의 시신은 분명 방 안에 모셨습니다. 관하에서 거만하지 않아 이불만 덮어둔 채 옆에서 지키진 않고 바깥 대청에서 밤을 새웠는데 왜 이런 변개가 생겼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수령은 원고를 윽박 질렀습니다. 너가 아비의 시신을 다른 곳에 숨겨놓고 남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 고발하여 옥살을 일으킨 것이었다. 피씨 빚을 때 먹으려는 수작이 있지. 신문이 이어지자 아들은 억울하다며 부르짖었고 수령은 모른 척하고 1차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지만 시신이 없는데 무얼 증거로 이 사건을 심판하겠느냐. 너가 시신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시할 것이다. 그러고는 사건을 가명해 보고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부친의 시신을 찾지 못해 더 이상 관하에 고발하지 못했고 그 덕에 상인은 죽음을 면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다만 상인은 자신이 풀려난 이유를 몰라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수령도 굳이 상인을 불러다 대면하지 않아서 여전히 서로의 소식을 모르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몇 달 후 수령이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자 상인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령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옛날 자신의 처와 간통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인은 몸이 어른 사람처럼 서서 수령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수령은 먼 옛날 자신을 살려준 것에 보답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듯 미소를 빼며 지나갔습니다. 수령의 시기